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가을 하늘이 좋습니다. 주말인 오늘 오후에 나들이 가시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비해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전국적으로 25도를 살짝 웃도는 곳이 많아 바깥 활동하기 괜찮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모습이 뭐 특히 경상남도, 특히 경남 해안 쪽으로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요. 오늘 오후에도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서울, 경기와 충청, 북도, 호남 지방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기도 하겠고요. 늦은 오후에서 밤사이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의 경계 부근이나 전라남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외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전주, 광주, 부산 26도, 대구 27도 등 전국적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년 이맘때 기온이고요. 아침에 비해서 10도 이상 크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밤에는 낮에 비해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두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바다에서는 물결이 0.5에서 1.5미터로 낮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교차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거리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